폴리그로세 비행훈련 flytraining.co.kr 인천공항 제2터미널 LED전광판 수리 안녕하세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개국에 체류하며 17개국어를 배웠습니다. 다수는 자가용 제트기에 조정석에서 여행했고 7년간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 항공안전기술원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국정감사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동안 영종도와 용유도 염전이 우윤희 사막이때부터 수천번 인천공항을 방문했는데요. 오늘은 매우 특별하게 제2터미널의 LED전광판을 수리하러 왔습니다. 오늘 작업할 현장은 제2터미널 3청 버스 도착구간의 첫번째 LED전광판입니다. 수리할 부품은 240mm RPG 3색 LED 모주가 드라이버입니다. 제품은 염분과 스키에 의하여 손상이 이미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명정보기소에서는 파손된 부분을 레이저로 제거하고 부품을 이식하거나 점퍼슨을 날리기도 하며 제조사에 특별히 부탁하여 단종품을 재생산하기도 합니다. 수리가 끝난 모주가 드라이브는 1차 검사 후 충분한 에이징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오늘 현장의 교통통제는 이용재 부사장님께서 흔쾌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본사가 있는 청주 가경터미널을 출발한 대원고속버스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LED전광판의 수리작업을 위해서 임차한 크레인을 먼저 전개해야 합니다. LED전광판 앞에는 가시성을 좁게 하기 위한 햇볕 가리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이어서 손상된 모주는 교체하고 전원 케이블과 플랫 케이블을 다시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모주가 드라이브의 교체가 끝나면 그릴을 다시 설치하고 가독성을 검사해야 합니다. 작업이 모두 끝나면 크레인을 내리고 라바콘을 다시 회수하면 됩니다. 명정보기술에서는 생산이 중단된 다양한 LED전광판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수선이 필요하신 분은 해외사업부 여정현부장 010-2734-35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 제2터미널 LED전광판 수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항공역학, 항공기상, 항공법규, 항공정비, 항공관제에 관심이 있는 분은 채널의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을 살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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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